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게 서울의 소리 이명수 씨가 접근해서 전화를 하면서 몰래 녹음을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중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도 전화를 해서 뭔가를 알아보려고 한 부분이 나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한동훈 검사장에 관한 유도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김건희 씨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딱히 뭐라고 딱 집어서 결점이 될 만하거나 또는 내용이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자 한동훈 검사장이 오늘 입장을 밝혔고 한동훈 검사장이 7시간 통화 녹취록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검사장은 권력과 양아치가 유착한 권량 유착의 공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과 언론이 아니라 권력과 양아치다. 이게 양아치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서울의 소리 쪽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열림공남TV 공개한 녹취록과 그리고 이걸 오마이뉴스가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녹취록을 보면 이명수는 김건희 씨에게 동훈이 형 전화번호 모르나 제보 좀 할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걸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명수가 한동훈 형 전화번호를 몰라? 이렇게 묻습니다. 김건희 씨가 한동훈? 왜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답하고 이명수가 내가 제보 좀 할 거 몇 개 있긴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럼 나한테 줘. 아니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전화번호를 줄 테니까 거기다가 해. 그러면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화 전달하라고 그럴게. 그러니까 딴 사람에게 주면 한동훈 검사장에게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명수가 그래요 하고 그게 몰래 해야지 동생 말조심해? 너도 어디 가서 절대 말조심해?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게 이제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7시 55분에 이명수가 김건희 씨에게 전화해서 이 한동훈 관련돼서 뭔가 캐보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걸로 보입니다. 이때 한동훈은 윤석열 후보와 한동훈은 사이에 참 좋았다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때 한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의 3차장검사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 자리에 오르면서 그래서 두 사람이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했는데 이게 이제 2021년 10월 13일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있었고 이 전화 입고 난 뒤에 다시 또 전화를 하는데 그걸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하나 찍어 놓으세요. 전화번호 하나 찍어달라 이러니까 그래 그 누구누구 사람 있지 그 사람을 전화번호 찍어주면서 걔한테 줘 그럼 그 사람이 한동훈 검사장에게로 연락을 줄 거야 그랬습니다. 알겠어요. 누나 방금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개인 얘기를 좀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다시 전화하는 게 나옵니다. 한 달 전인 9월 3일 날에 이명수가 김건희 씨에게 전화를 합니다. 여기서도 두 사람은 한동훈 검사장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동훈이 동훈이 형은 뭐예요? 요즘 한동훈 검사하고 이렇게 김건희 씨가 물었습니다. 예 한동훈 검사 사법윤수원이 계속 있잖아 라고 김건희 씨가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명수가 그러니까 나는 총장님이 대선 나올 때 동훈이 형이 완전히 오른팔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옆에 붙어 있어야지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관련해서 뭔가 지금 후보로 뛰고 있는 윤석열과 한동훈이 뭘 도와준다고 하면 그걸 이제 폭로하려고 관계 있다고 하면 그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동생이 좀 와 캠프에서 조직으로 좀 뛰어봐 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명수 보고 한동훈 말고 동생이 좀 와봐 도와줄라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수가 누님 내가 만약에 가게 되면 무슨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할 게 많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래서 이명수가 누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정보업 정보 이라니까 김건희 씨가 정보 같은 거 동생이 잘하는 정보 같은 거 띄어서 안에서 책상머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지. 우리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동생이 제일 덕보지 뭘 그래. 이재명이 된다고 동생 챙겨줄 것 같아. 어림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 대화 중에 여기는 없는데 나중에 가면 뭘 해줄 건데. 그러니까 내가 본인의 고등학교를 나온 것 같아요. 이명수가.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딴 데 갈 데도 없고 이러면 거기 오면 챙겨줘야지. 얼마 줄 건데. 그러다가 나온 이야기가 덜 난대로 줘야지. 보고 일을 잘하면 1억까지도 줄 수 있고. 호호호 하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오늘 자기가 언급된 부분이 나오자 바로 권량유착이다. 권력과 양아치의 유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채널A 사건에서 제보자 X 지현진과 MBC 장인수 기자가 채널A의 이동재 기자를 유인해서 저를 엮어보려고 공작했던 수법 그대로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이 녹음의 취재기자는 바로 MBC 장인수 기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MBC에서 보도 나갔는데 이걸 테이블을 받아가지고 보도를 하고 또 보충 취재를 더 해가지고 보도한 사람이 장인수다. 지난번에 채널A 사건도 보도한 사람이 MBC 장인수다. 그러니까 패턴이 쫙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패턴이.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장은 이명수 씨가 어떻게든 저에 대한 얘기를 억지로 유도해보려고 두 번씩이나 먼저 동훈이 형하며 제 이름을 고론하며 공작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저와 일면식도 없고 연배도 비슷한 것 같은 이명수 씨가 왜 자꾸 저를 동훈이 형이라고 하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수가 한동훈 씨에 관해서 정보를 좀 얻으려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 오른팔이니까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유도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동훈이 형, 동훈이 형 이렇게 자꾸 물었지만 김건희 씨가 특별한 대답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지난번 채널A 사건은 권력과 MBC가 유착한 권언유착 공작이었는데 이번엔 권력과 양아치가 유착한 권량유착으로 보인다. 권량유착. 그래서 MBC 등이 편안 된 정치적 목적으로 발췌, 편집, 왜곡해서 유파하는 경우 분명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서 보면 권량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서울의 소리의 이동 이명수, 이명수 뒤에는 누군가 권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량유착이다. 권력이 누굴까? 그걸 지금 한동훈 검사장은 여권 또는 더불어민주당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그쪽에 있는 채널들이 일린공감TV, 서울의 소리, 그리고 MBC와 함께 쭉 연결되는 이런 작업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권량유착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4번 자천당에서 검찰에서 쫓겨나서 수사권도 없고 또 법원 소속의 사법연수원에 있는 사람에게 범죄 제보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누구로부터든 제보 비슷한 것도 없었고 윤석열 총장 퇴임 이후에 김근희 씨와 연락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공소처가 털어봤으니 잘 알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이명수가 제보할 게 있다고 하면서 한동훈 이름을 딱 거론하면 김근희 씨로부터 한동훈은 내가 잘 챙겨주고 있고 한동훈은 우리 남편하고 어떤 사이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 지금의 대선 국면에 있었으니까 한동훈이가 뭘 도와주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할까 봐 두 번에 걸쳐서 한동훈 형 이렇게 아주 친한 것처럼 한동훈 형하고 했지만 지금 김근희 씨는 여기에 넘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할 이야기도 없었고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은 자기와 나이도 비슷한데 한번 본 적도 없는데 한동훈 형이라는 걸 보니까 권량 유착이다. 권력과 양아재 유착이라고 이렇게 아주 질타를 해버렸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